제시카라고 합니다 우가차차우가 우가차차우가 안녕하십니까 홍가은입니다 너 오늘 끝나고 뭐할거니 오늘 끝나고 나랑 같이 떡볶이를 먹지 않을래? 그건 깊은 호흡이에요 저는 면접볼때 군대 말투로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2014년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점검과목에 매진하고 있으며 충성할 것을 맹세합니다 막장 드라마 같아요 언니 그치? 막장 드라마 일단 얘는 공채가 이제 상반기 공채가 있고 하반기 공채가 있어요 그런데 상반기 공채가 작년에 약 한 4월달쯤에 있었대요 그 작년도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1월 말이니까 2월 3월 빡시하게 준비하면 4월달 공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 언니! 저는 아직 2학년이고 3학년이라서요 이런거 면사 안써도 돼요 라고 생각하는거 아니지? 니들! 혹시 너는 아직 2학년이고 3학년이라서 그냥 막 놀고만 있어도 될 것 같고 막 그런 그런 미친 생각 가진거 아니지? 4학년 때 준비하시면 늦어요 요즘같이 취업이 안되는 시대에는 그래서 이렇게 공채가 나오면요 이 공채에 맞게 2학년 3학년들도 다 자기 이력서를 써보세요 아 그래도 써봤자 안 붙어요 붙으라고 내는게 아니에요 붙으라고 내는게 아니라 연습을 해보는거죠 왜냐면 실제로 저도 그렇구요 4학년이 되기까지 많은 대학생들이 단 한 번의 이력서도 안 써봐요 필요 없으니까 하지만 그거를 남들이 다 안할때 미리 미리 준비하면 정말 효과적이죠 제시카 케이티 다녔어요 저 케이티 안 다녔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취업방송을 준비하면서 케이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상반기 공채가 4월이 있구요 제가 2013면에 제가 여긴 키워드만 적을게요 여러분 300명 정도를 뽑았어요 많이 뽑았죠 많이 뽑았죠 대졸만 가능한가요 대졸만 가능한가요 이게 고졸 전형은 또 따로 있어요 저는 오늘 대졸 전형을 가지고 왔어요 저게 많이 뽑는건가요 요즘같은 시대에 어떤 기업은 3명 4명 뽑는데도 있어요 물론 규모가 더 작겠지만 근데 케이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200명 정도는 많죠 자 그런데 전공이 상관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전공은 상관없어요 크게 하지만 이쪽에서 IT 계열이나 이제 공대 계열은 그 분야에 내가 부서를 그쪽으로 넣으시면 훨씬 더 플러스 점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식품영양학과를 나왔어 첼로를 전공하더라도 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대학교 4학년 5학년 돼가지고 취직하는건데 4년 전에 내가 하고 싶었던게 지금 꼭 하고 싶은거하고 똑같은건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이 취미나 하고 싶은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런게 만약에 내가 나는 가정의학과를 나왔는데 이게 될까라고 생각하시면 가서 충분히 어필하세요 야 4년 전에 내가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선택한게 지금과 무조건 매치해야되는건 아니지 않냐 인생에서 항상 맞는 결정만 하는건 아니지만 하지만 난 학교에서 열심히 배웠고 난 KT에 대한 엄청난 열정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놓고싶다 이렇게 당당함을 보이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제시카님 이거 스폰인가요? 하아 나 진짜 이거 슬레엄 자꾸 소리 하실래요 아 KT같이 큰개업이 나처럼 아프리카TV에서 이거 뭐 공채 이거 좀 해준다고 나한테 뭘 주겠어요 하아 나 진짜 힘 빠진 소리 자꾸 하실래요 나도 스폰좀 받아보자 좀 스폰좀 받아오세요 좀 스폰좀 받아오세요 좀 그 같이 5대5로 나눕시다 좀 스폰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6대4 5대5 좀 넘어왔다 자 그랬는데 어 이제 제가 들어 봤는데 그 취업 컨설팅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약간은 인문계를 선호하는 경향은 있대요 KT가 어 KT가 그렇지만 KT같은 경우는 뭐 영업 뭐 여러가지 분야를 제외하고는 R&D 부분이라고 아예 전문가를 따로 뽑는 전형이 또 있어요 연구하신 분들 있잖아 대학원 막 나오시고 막 석사 박사 막 하신 분들을 따로 취업하는 또 전형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들을 뽑을 때는 약간 인문계에서 많이 뽑는데요 제 친구 두 명 있었는데 한 명은 미술했고 한 명은 그래픽 디자인 전공했어요 그런데 둘 한 명은 어플리케이션 개발팀에 들어있고 한 명은 어 고객 그 고객 그 만족 뭐 이런거 서비스 뭐 이런거에 관련돼서 있어요 그래픽 디자인 안에는 고객 그 고객 만족 뭐 도를 조사하고 뭐 이런건데 전혀 상관없는 브랜드에 있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분명히 여러분한테도 이게 있고 그 kt 그룹 외에 수많은 계열사들이 있어요 그 계열사 안에는 지금 이제 kt가 굉장히 해외사업에 관심이 많대요 해외사업에 많이 나가려고 하다보니까 너무나 다양한 분야가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kt라는 그룹이 저는 그래요 kt가 답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kt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회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kt의 여러가지 분야가 있고 내가 여기에 맞춰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놓으면 그건 kt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다가 글씨만 좀 바꾸면 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요 방송 마지막에 여러분과 함께 kt에 지원하는 사람의 음성 자기소개서를 드실 거예요 제가 준비해 놓은 내용을 다 들으시고 kt 들어가는 애들은 이렇게 준비했나 이건 아니지 않나 뭐 이런거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시간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kt같은 경우에 여러분 뭐 이런건 너무 기본이에요 뭐 kt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어 이거 kt 공채 떴다 야야야 나 지난번에 그 뭐지 삼성에다가 넣던 그거 이력서 그냥 넣으면 되겠다 보통 이렇게 많이 나도 그랬어 나도 어디 공채 뜨면 어 지난번 거 약간 저는 정말 삼성에 목숨 바쳐 일하겠습니다를 저는 이번에는 kt의 목숨 바치 이렇게만 글자만 살짝 바꿔가지고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다 그렇게 살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인사과 분들이 모르겠어요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붙을 확률이 점점 더 적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렵지도 않아요 대기업같은 경우는 기업 어디가서 조사해요? 홈페이지 가요 기업 kt 인재채용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 웹사이트에 가가지고 뭐 지금 계열사가 어느정도 몇개 어디 부분에 뽑혀 있는지 임직원은 몇명이나 되는지 또 kt 막말로 니가 마지막 면접까지 갔어? 어 아 아 그 구직자 2315번 비엄씨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kt 가입자 수가 몇명인지 아시나요? 대..박 에? kt 가입자 수 저희 어머님하고 할머니마가 아 우리 삼촌도 가입하셨고 아 저는 얼마전에 sk로 바꿨는데 아 그거 한 몇명이지? 그러면 안되잖아요 기본적인 내가 정말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다며 뭐 가입자 순환 갓 제가 항상 그래요 시험지를 100점을 맞으려면 120점을 목표로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120점 걔네들이 설마 이런것까지 물어볼까? 하는거 부분까지도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식은 뭐 한국과 뉴욕 런던에 다 주식이 상장이 되어있었대요 그리고 서비스 분야 뭐 전화, 브로드밴드, 핸드폰 그리고 요즘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IPTV에요 그 IPTV 아시죠? IPTV의 kt 가 많이 주력을 하고 있고 그럼 IPTV에 주력한다는건 두가지에요 복잡해요 막막해졌어요 아니야 봐봐 이 회사가 너의 회사가 아닐 수도 있어 봐봐 IPTV에 주목한다는건 두가지에요 뭘 주목할까요? 두개 뭐죠? 하나는 네트워크망 기계적인 부분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죠 IPTV가 올레TV 가입한 사람들이 막 보는거 있잖아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인터넷 TV로도 나오는거야 그럼 나머지는 뭐에요? 바로 컨텐츠 사업이에요 컨텐츠 사업을 굉장히 많이 집중하는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 이제 시스템 구축하는 거겠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TV를 볼 것인가 하지만 나머지는 컨텐츠야 예를 들어서 올레TV에서 올레TV가 솔직히 A급 연예인을 쓰는건 아니에요 근데 뭐 이제 지금 막 신흥하고 있는 연예인 데려다가 뭐 영화 프로그램도 만들고 뭐 여러가지 그러면 사람들이 나 이번에 KT랑 계약이 끝났어 그렇다 하더라도 아 나 근데 KT에서 제공하는 저 영화 리뷰 프로그램 진짜 좋은거 같애 그럼 그냥 KT 보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컨텐츠 사업에 많이 주력을 하고 있다고 실제로 인재채용 전문가가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식인거야 어...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가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는걸 보고 아 그럼 얘네들은 이런 인재를 찾겠다라고 내가 한번 더 생각해보는거죠 아시겠죠? 이거는 솔직히 많은 분들이 아실거지만 그래도 또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이 취준생이고 진짜 독한 마음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정도는 아실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KT 초봉 연봉은 어떻게 될까요? 우와 KT의 초봉... 초봉연봉 말이 되냐? 초입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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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초입연봉 금액초입연봉 4000좀 넘는거 같은데 4000아닌가요 3200? 23100인가? ela soldier 인재채용 인사부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상반기, 하반기 공채 뜨기 전에 이런 설명회를 해요 거기서 나온 겁니다 아이고 2950 아니 3950만원 연봉 395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세금이 좀 깎여요 그래서 3950만원 받으실 수 없어요 세금이 좀 깎고요 연간 150만원 플러스의 복지 카드를 만들어줘요 복지 카드가 뭔지 알아요? 그냥 이렇게 카드야 카드인데 여기다가 예전에는 그 스타일이 다른데 여기다가 150만원 넣어줘요 그럼 네가 복지와 관련된 뭔가 이 회사에서 설명할 수 있을만한 뭔가 건강이나 이런 거 이거 150만원어치를 1년 내에 쓸 수 있어요 복지에 되게 잘 돼 있는 거죠 아 150만원 아니래요 130만원이래요 어? 130? 130만원이라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 물론 자신의 그 직급과 먹이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물론 여기니까 통신비나 뭐 스마트폰 구입은 당연히 지약을 해주겠지 KT인데 그쵸? 통신비하고 스마트폰 구입 지원비 나오고 한 가지 더 음 결혼시 얼마 줄까요? 이게요 회사를 들어가고 나서 3개월 만에 결혼을 하면 이게 안 나온대요 한 제 생각에 그래도 6개월 이상은 다니시고 이게 나와요 근데 결혼시 500만원 그 다음에 부모 상 당했을 때 500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나쁘지 않죠? 와 결혼하면 돈도 주나요? 결혼하면 돈도 준대요 취업방송은 이번 KT공채가 처음인가요? 네 처음입니다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되시면 추천 버튼 좀 눌러주시고요 어 이 방송은 아마 유튜브에 다시 제 게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여러분 재방송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뭐 그렇게 하고 이거 그리고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건데 유아휴직이 여자분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보통 애기 나면 1년 나라에서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근데 KT에선 2년 쉬게 해준대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가봐야 알아 왜냐면 나는 2년 쉬고 싶은데 회사에 있는 옆에 있는 직원들이 막 뭐 2년이나 쉬어? 이러면 못 쉬어요 못 쉬어요 그건 여러분이 회사 가서 적당히 하시는데 지금 취업이 급하지 육아휴직 6개월밖에 안 준다고 해도 우리는 지금 갈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음 제가 생각했을 때 어 이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음 10년 차가 되면 6개월 정도 회사를 쉴 수 있는 기간을 준대요 물론 심사를 거쳐서 아 우리 회사에 되게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아 부장님 10년 일하셨으니까 6개월 쉬고 오세요 20년 차 일하시면 그 예를 들어 교수님들이 안식년 같은 거 가지시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20년 정도 일하시면 1년 정도 휴가를 드린대요 음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를 다 챙겨서 쉬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오늘 KT 공채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자료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KT 그 2013년도 2014년도 실제로 인재 아 그 채용부에서 나오셔가지고 job offer나 한 거나 이런 걸 제가 봤더니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KT에 가고 싶었던 분들은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 내 일이 아닌 것 같고 KT는 내가 못 들어갈 회사 같고 하니까 여러분이 조사를 안 하신 거 저 인터넷 한 3, 4시간 뒤지고 있으면 다 나온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 가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고 이런 자료조사를 하시면 전 충분히 가실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음 음 요거 요거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이제 그러면 KT는 KT가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어떤 애들을 KT가 원하느냐 자 KT의 3대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많은 거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는 오너쉽을 가진 사람을 원한대요 오너쉽이라는 게 뭐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이 회사가 오너쉽을 원한대 오너쉽이 뭐야? 음 주인정신이야 그럼 내가 너 지금 나한테 KT 사장님처럼 일하라는 거냐?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사장님처럼 일하라는 거에 대한 키워드는 뭘까요? 키워드 내 이력서에서 KT가 보고 싶어하는 키워드를 꺼내보세요 키워드만 뭐가 될까요? 책임감 그렇죠 솔직히 책임감 안 들어가는 건 없어요 리더쉽 또 뭐가 있을까요? 갑놀이 아니에요 학벌 아니지 책임감 리더쉽 학벌 아닌 것 같아요 도전정신 도전정신 제가 조금 이따 나오니까 희생정신 약간 필요할 수도 있어요 희생정신 왜? 사장님들은 늦게까지 일해요 사장님들은 휴가 버려요 사장님들은 칼퇴하지 않아요 희생정신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단어는 이력서에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왠지 너가 막 발발 기는 것 같고 자신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너한테 헌신할 수 있다 라는 느낌은 제 생각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희생이라기보다는 어떤 헌신이라는 거 애사심 애사심도 조금 이제 단어가 약간 좀 질이 떨어지니까 그치? 인내심 인내심도 좋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단어 해볼게요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이게 실제로 걔네가 제공한 거예요 챌린지래요 챌린지 플랜 비닌 펴프자나께 선물 감사합니다 챌린지 도전 알지 우리도 자 근데 도전 내가 도전해 뭘 도전해? 열정 도전과 열정 또 또 어떤 단어들을 좋아할까요? 이 단어들이 이력서에 들어가면 내가 좋아할 것 같아 의지 음 또 갑놀이 좀 하지마 또 뭐가 있을까? 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그게 도전이죠 모험 모험도 괜찮고 창의성도 괜찮고요 자 그래요 요런 단어들이 있어요 요런 단어들을 좀 내가 조합을 해가지고 넣으면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무조건 안녕하세요 저는 도전의식으로 가득 찬 열정 있는 여자 디바 제시카입니다 전 정말 의지가 가득 차가지고요 모든 모험이든 창의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시카님 저 잘했죠 지금 챌린지랑 모든 단어 다 넣어서 이력서 만들었어요 그게 아닌 거 알지? 그게 아니야 이 단어만 다 넣는다고 완벽한 이력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중에서 내가 잘하는 부분 단어를 키워드를 가지고 와서 내 스토리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찰락인데 제가 탈락되는 것들의 예를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하나 더요 이건 이건 무슨 단어일까요? 콜라보레이션 콜라보레이션 협력이에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협력 자 협력 협력 협동 맞죠? 조화 맞죠? 배려 그러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요 1차적으로만 생각하고 계세요 협력과 조화와 배려를 해서 일을 했잖아 일만 하는 게 중요하냐고 아니면 그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냐고 이게 그 다음 단계까지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아 전 대인관계를 잘해요 아 그래 친구들하고 맨날 밤 끝나고 10시까지 술 먹으면 아니 새벽 2시까지 술 먹으면 대인관계 좋은 것처럼 보여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성과라는 단어보다 시너지 실제로 있는 단어예요 실제로 KT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내가 파트너와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냈다라는 거 이런 거 이런 단어들을 같이 도출해줘야 되지 아 협력 좋아하니까 협력만 졸라넣으면 안 되고 협력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단어까지 그 스토리라인까지 내가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어떻게 좀 도움이 되세요? 제가 조금 이제 다음 이야기를 이제 이제 실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 회사가 뭘 원하는지 회사에서 이런 걸 좋아하는지 이제 아시게 됐어요 아시게 됐죠? 그렇다면 실제로 자 제가 어 자기소개서 쓰시는데 자기소개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사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런 경우를 봤어요 사진 나는 오늘 되게 깔끔하게 어제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고 사진을 딱 아니 미용실 가서 딱 자르고 어 면접에 갔어 근데 내 사진이 정장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저거를 6개월 전에 찍은가라 머리가 길어 이거 돼요? 이거 안 돼요 최신판 사진으로 내가 그날 면접과 가는 것과 가장 비슷한 걸 찍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러죠 저 지금 취업 준비 2년 차인데요 2년 전에 찍은 사진 100장 출력해놓고 그거 그냥 다 붙여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러시면 안되고 여러분이 진짜 대기업을 진지하게 준비하신다면 3개월 내에 머리 예쁘게 자르고 정장 입고 좋은 표정으로 포토샵 너무 많이 하는 데는 조금 오히려 반감이 있어요 제가 회사에서 있어봤더니 야 얘 포토샵하고 너무 달라 라고 하는 분들은 조금 반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길게 이렇게 붙이지 마시고 사진 깔끔하게 잘 준비하시고 요런거 안돼요 사진 요런거 안돼요 사진 요런거 안돼요 뒤에 배경 나무 배경 안돼요 셀카 안돼요 안돼요 여러분 그 셀카 찍고 해서 이게 1년에 3950 받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돼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되게 패기가 없어 내가 원래 성격이 그렇다면 사진은 패기있게 보이려면 이마를 좀 내두시던지 머리를 위로 올리시던지 나는 패기도 없는데 앞머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가리는 스타일도 막 막 막 슈퍼주니어가 하고 왔다고 무조건 따라한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좋은걸 하는건 아닌거 같아요 그래서 머리 길이도 이렇게 약간 좀 시원한 인상 있잖아요 와서 정말 일 잘하겠다 하는 인상을 하시면 좋겠고 저는 오늘 아주 재미있는 팁을 들었어요 이메일 이력서를 볼때요 채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게 두가지가 있대요 이력서에서 가장 처반에서 사진과 이메일 주소래요 왜? 이메일 주소 이런사람 있어요 또는 이런사람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게 인재채용 부서에서 어떤 전문가 얘기를 들었더니 이걸 진짜 많이 한대요 그냥 자기 영문이름을 그냥 영어로 막 써가지고 하는거 아니면은 아 킴66 있어 킴 IIMM66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대충만 그러면 이걸 이렇게 만든거